네 안녕하세요 소끼리입니다 폴아웃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어제 녹화한게 멍망이여가지고 유튜브 폴아웃 못울리게 생겼어 아니면 도중에 잘라내거나 어떻게 해야하나 뭐하다 말았지? 어 잠깐만 딱 일어서구 음 백스티디 오리전 레이더 섬멸 맞아 이거를 해야됐지 가봅시다 아 ESC 자꾸 누르게 되냐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인데 맵을 봅시다 그렇구만 가자 쪽하면 되네요 얘 어디있어 아이고 어디있어 어디있어 AP도 있는데 왜 이게 안들어오지 에이피도 있는데 왜 이게 안들어오지 쩔으면 되나? 어 미친 골고루 쳐볼까? 골고루 쳐볼까? 죽어 뭐하는 놈이야 어 여기로 가야되는데 여기로 가야되는데 수확을 하면서 갑시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주변에 살펴보고 뭐하는 놈이야 캐빈저 됐다 갈겨 선빵 필승 우한 줌하고 거기 숨어있으면 어깨빵 언제까지 어깨빵을 주게 할거야 고자샷 고자샷 좋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을 뜨는 순간 부터 선빵 필승이라 생각밖에 안들었어 뭐지? 여기 뒤에서 한 명이 죽었는데? 아닌가?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거시가? 나 루팅하고 있을게 필요 없고요 이거 이빠이 이빠이 쏴 죽어! 거시 어... 또 뭐 없겠지? 다 옮겨 자 갑시다 아 이거 충전세 얼마 없네? 2번 어때? 이거 완전 금전용인데? 아 여기로 가야지 총알이 없어가지고 살짝 불안하다 충전용 쇠를 아 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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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빡따라 공기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는데? 전투가 겁나 일어나고 있다 저쪽도 경찰서가 있네 이 말도 겁나 총격증 일어났는데? 괜찮은거야? 이 건물 이 건물 앞에서 난다 모르겠고 일단 퀘스트라고 갑시다 충전용 쇠 많으면은 도와주러 갔을 텐데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잘 따라하고 있지 깡통로봇 깡통로봇 깡통로봇끼리 맞짱 떠가지고 진주 이제 새로운 동료를 찾아야겠는데 이거 아 아 얘 너무 쿠졌어 원거리가 안돼 그래서 원거리 애들 다 원거리에서 쏘고 있는데 근거리까지 가야되잖아 쟤를 쓰리게 하려면 뭐야 아씨 근접 안하면 소용이 없는 중인데 4 5 어 뭐야 나 죽었어 뭐 맞고 죽은거지? 안돼 설마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되는건가 안돼 아이씨 아이씨 처음부터 해야된다 아이씨 아이씨 카멜란 불편하네 아아 총알이 총이 쓸만한게 없어 총알도 넉넉하지가 않고 13 13 이거 데미지 13으로 언제 죽이고있어 이제 애들 좀 쎈애들 나오는데 이거 한번 껴보자 아이씨 원거리 원거리에서 애들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들고 가봅시다 아이씨 아이씨 빠른 이동을 하면서 가야돼 이 게임은 빠른 이동을 안하니까 어샔 아이씨 죽으면 그냥 말짱 꽝이야 역시 베레스다 아이씨 으어우이씨 미친 뒤에선 타나 이 뒤져! 뒤지세요! 깜짝이야. 깜짝 놀랬어. 갑자기 쥐 뜨더니 뒤에서 튀어나와서 한 대 맞았잖아. 조심해다. 물에 들어가면 안 돼. 물에 들어가면 안 돼. 방사능엔 쩔어 있을 거야. 이 게임은 물을 믿어서는 안 돼. 믿을 건 우지 깨끗한 물뿐. 젖어있는데 뭐 가면 반상능이 있어가지고 안 돼. 어? 이거 뭐지? 144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애매한 숫자네. 빠른 저장 한번 해주고. 어? 뭐야? 가져가기가 되네? 훔치기가 아니네? 뭐지? 여기 안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열려라! 예스! 예스! 뭔 실험하는, 실험하는 데네 여기? 오... 뭐 제작할 수 있나? 아... 야... 이런 걸 할 수 있어. 약물을 만들 수 있네? 약물을 만들 수 있네? 음... 오... 사람 죽어있어. 어우, 병투권 45개. 어우, 좋아요. 어? 이거 뭐 만들 수 있나? 오, 좋아. 더보기 있는 거면 있는 거야. 어, 여기 있다. 아, 방금 걔 잡았네? 됐어. 오늘, 오늘은 이거다. 요걸로 먹고. 뭐... 어, 얘가 여기서 장사했는데, 네버스는 최근에 누구한테 털린 것 같아요. 비켜봐! 그리고 닫어. 가지고 가. 졌어. 털만큼 털었으니까 갑시다, 다시. 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총격전 건너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이 마을. 여기는 좋은 템이 있을 리가 없지? 이런 허름한 집에? 발각되면 누구한테 발각되는 거야? 아, 스키빈저. 아 얘 어떻게 음폐음폐 쩌하네 찾았다 이놈 죽어라 어디봐 여보세요 나야 뒤에 있어요 예 죽으세요 누가 보면 폭죽놀이 하는 줄 알겠어 두 대 맞추면 한 대 맞는 소리 아니겠어 아 아니네 그냥 내가 맞출게 이렇게 그냥 이런 건 이렇게 내가 그냥 맞추는 게 나아 저쪽 보고 쏘고 있었지 저쪽에 뭐가 있나 무게만 차지하니까 저기 왼쪽에 애랑 싸고 있는데 난 후방을 후방을 노리자 아 저기 스캡이 진짜 많은데 이집 이집 노리고 있네 난 여기 있어 죽으세요 와 이건 그냥 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누구랑 싸고 있는 거야 얘는 어 사이코레이더 어 숨었다고 생각해 나이스 샷 자 왔어 끝난 건가 잘했어 깐통로봇 어 얘 한 명 죽은 애 어디갔지 여기 근처에서 죽었는데 어디 계시나요 나의 템 어디 갔어 한 놈 이 게임은 시체를 못찾겠어 죽이고 나면 머리핀까지 꽂히고 좋구요 어디 갔어 시체 아 여기 있다 왼쪽 다리? 왼쪽 다리는 지금 전설팀 입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뺄게요 왜 이거 왜 켰지 총격전 마무리 졌고 가봅시다 이제 슬금슬금 그래 그런거 좋아 총알 좋아 총알 주는거 고맙습니다 오른쪽 소리 발걸음소리 같은게 들리는거 같았는데 기분탓인가 불꽃놀이 뭐야 근처에 뭐가 있었나 은신 개 급속하게 줄어들었었는데 어디서 싸우는거야 얘네 일단 난 저 캐스트부터 먼저 할래 캐스트부터 먼저 처리하고 아이고 아유 같은게 좋구요 아유 같은게 좋구요 여기 뭐있나 여기 안에 뭐있나 여기 안에 엄청난 상자인것처럼 시체가 있는데 별거없어 뭐야 뭐야 어헌 지 친구도 가시죽했어 오오 Graduate 이쪽으로 손esse 호즈워즈가 은근히 팀이야 우와 뭐야 차가 터진 소리 은신 어딨어 Där 여긴 좀 오오 씨 왜케 아퍼 얘 너무 아프다 리로링 세 명 미치인! 오오오오오 흩흩흩 아 이..이건 이 총을 맞추기 힘들다 자 으...타 어머 너 억울구 좀 끌어봐 저기 아씨 자꾸 안맞는데 나이스 샷 한놈 더 있는데 어딨니 뭐야 이거야 아닌데 니 로링 넌 뭐 갖고 있냐 왼파란데 적이 없나 이거 봐 어우 깜짝이야 빠세 한번 하고 아 담배 없으니까 들어갑시다 여기서는 이 총 뭐지? 지금 끼고 있는 총 뭐냐 무기가 아 이거야 24 이걸 끼자 아 아이씨 얘 때문에 어그로 끌렸어 뒤로 빼 아닌가 끌린거 같애 끌린거 같애 죽어 좀 하나 더 있네 엉덩이 엉덩이 섹시한데? 엉덩이 왜 내 쪽으로 내미고 있어 따끔따끔하지? 쟤 저기서 뭐하냐 쓸모없어 쟤 안 데리고 다니는게 난거 같애 무게 가끔 짐 주는건 빼고는 도움이 안된다 어 어 헬멧 이쪽구요 하나 더 있지 않았니? 너네? 그렇지 어 아니네 아 여있네 음 필요없는거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어 미친 어어 미친 이씨 이씨 뭐 없냐 전쟁자 화폐가 씁무가 있나 이제 병뚜껑이 모든걸 해결하는 시대가 왔는데 가져가지 말자 왜 어어 미친 어디야? 뭐야 겁나 소리 들려 여기 위에 소리 들리고 여기도 들리는데 뭐야 어? 가스 보정 담금질? 별거 뭐 없네 아니 별게 없어 이거는 해제해보자 어디 보자 키시드 금고제어 해제 금고가 열렸대 금고가 열렸대 위층으로 가보자 위층으로 가보자 여기는 이런 금고 없어? 없구요 비켜봐 좁은데까지 들어오려고 동료가 썩 많이 도움되고 그런건 아니다 여기 있을거 같은데 여기 있을거 같은데 애들 주의다 몸통 음 머리는 좀 약한데 치명타가 별로 없어 몸통을 이빨에 노려 리로링 지어 어그로는 나한테 걸려 빙개 난 은신하고 있는데 쟀어 쟀어 잡았다 어디 가져올거 있나 볼까 스팀팩 밖에 없네 마린이야 왜 스팀팩 밖에 없어 너네 그게 다냐고 보관함에도 없고 음 다린이야 이건 또 올라가보자 그 뭐 제어하는거면 뭐 여기 근처에도 뭐 있어야 되는데 그 제어하는거 근처에 왜 없지? 아 있을법 하지 않습니까? 퀘스트엔 뭐 뭐라고 뜨지? 아 보고해야돼 뭐 없나? 술탄 말고 없는거? 뭐 뭐 하나 숨길법 한데? 없네 없어 어 없어 어 뭐야 여기 내려오면 안되는 곳이었나? 어 어 미친 헛 야이 뭐야 여기다 떨어지면 떨어지면 죽을 각인데 이거 나 어떻게 내려온거냐 나 어떻게 내려온거냐 어 어 어 살았다 청천민들한테 다시 갈까? 청천민이 어디있지 근데? 청천민이 어디있지 근데? 어 였구나 오클랜드역 레고 물 한 사브레이 좀 먹고 물 한 사브레이 좀 먹고 하아 하아 어디쇼 내가 왔다네 밤에도 일을 하네?